안녕하십니까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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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회는 쪼금을 안 내놔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친구랑 놀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렸어 너무 어두워 무서워 나쁜 사람 나타나기 전에 빨리 가야되겠다 무슨 소리지 빨리 가도 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점점 무서워 좀 더 빨리 걸어야지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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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널 돌아갈 것 같아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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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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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상황일 때 호신술을 이용해도 되지만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마음에 안심해 안심이 되겠죠 그쵸 태희야? 이렇게 칙칙 뿌리는 사람이 있었고 나쁜 사람이 다가왔을 때 이게 있으니까 더 안심이 될 거예요 호신용 스프레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품으로 오늘 만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봤다가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알겠죠 안녕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태희야 이게 뭔지 알아요? 고추 고추 한번 먹어봤어요? 냄새 한번 봐봐요 엄청 매운 거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매운 고추로 우리 호신용 스프레이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만들기 시작 시작 첫 번째 오늘의 준비물 소주 그 다음 물파스트 그 다음에 매운 고추 고추 아 고추 고추 소주를 소주를 병에다가 따라줍니다 아참 여러분 소주랑 고추는요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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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맵고 이건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쉽게 접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만들 때는 꼭 엄마 아빠랑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태희도 지금 조금이 언니랑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소주를 병에 따라주세요 해볼까? 네 냄새 맡아보고 싶어요 냄새 맡아보고 싶어요 냄새 맡아보고 싶어요 냄새 맡아봐 소독 냄새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매운 고추를 가위로 자릅니다 자 여러분 매운 고추를 엿다가 소주에다가 넣는 이유는요 고추의 매운 이 성분을 여기에다가 우리려고 그러니까 우러나올 수 있도록 알겠죠? 그럼요 네 태희가 잘라볼게요 오 눈이 조금 살짝 매운 것 같았어요 아직 힘이 없어요 어우 진짜 매워 진짜 매워 어우 안 매워? 엄청 매운데? 고추가 지금 매운 성분이 우러나고 있어요 냄새를 한번 어디요? 오 물파스를 여기에다가 1대1 비율로 몇 대면? 1대1 비율로 넣을 거예요 자 여기 물파스 앞에 있는 뚜껑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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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잘라서 1대1 비율로 넣어볼게요 같이 넣자 슉슉슉슉슉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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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와 여러분 뭔가 밀키스 같기도 하고 사이다 같기도 해요 그럼 한번 안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호신용 스프레이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요 랩을 랩을 씌어서 자 랩을 씌어라 그래 이쪽 좀 불쌍한데 여기 조금만 여기 조금만 여기 조금만 덮어주자 이렇게 그렇지 여기 좀 더 와주고 그렇지 이렇게 랩을 씌어서 한두 시간 정도 놔두면 더 메워진대요 여러분 조용히 우리 한번 자고 있을게 그래요 우리도 한번 자고 한두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슉 슉 잘 잤다 잘 우리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요 흥 새해 어떻게 된 것 같아? 더 메워진 것 같지 않아? 더 매워진 것 같... 한 두 시간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 차. 매워. 진짜 매워. 얼굴 빨개졌다. 진짜 매워요. 이제 빗명에 따라주세요. 따라주세요. 여러분 안 흘리게 조심해야 돼요. 네, 묻으면. 묻으면 맵거든요. 그쵸, 태희야? 냄새만 맡아도 매운데. 냄새만 맡아. 이만큼만 담아요. 아, 색깔은 참 맛있어 보이네요. 그쵸? 어, 사이가 같아요. 네, 근데 냄새는? 이건 저 거예요. 아, 언니 거는요? 언니 건 저거예요. 태희야. 응? 근데 색깔이 너무 이뻐서 화장품인 줄 알고 쓰면 어떡해? 그치? 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거 로션인데. 어, 이거 로션인가? 칙칙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호신용 스프레이인 걸 잘 알 수 있게 쪼꼬미 언니가 글씨를 써 볼게요. 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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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매워요. 진짜 매워요. 완전 매워요. 완전 매워요. 호신용 스프레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절대 착각하는 일은 없겠죠? 있겠죠. 없겠죠. 이렇게 써놨는데 설마. 설마. 이렇게 써놨는데. 네, 이렇게 써놓으면 절대 착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건으로 쉽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만들어봤어요. 이제 바비한테 갖다 줄까요? 그래요, 좋아요. 이제 바비한테 갖다 주러 갑시다. 고고고. 고고고. 어? 태희 언니. 안녕. 여긴 무슨 일이에요? 내가 이거 호신용 스프레이를 줄어봤지. 진짜요? 호신용 스프레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응. 이거는. 네. 고추로 만들었는데. 고추요? 응. 혹시 매운 고추? 응. 이거는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얼굴에 바르면 안 돼. 아, 그렇구나. 나쁜, 나쁜 사람이 올 때 써야 되는 공간이야. 공간이요? 아, 그렇구나. 언니 이제 저한테 주세요. 그래, 여기. 아, 이제 늦은 밤에도 호신용 스프레이 덕분에 안심하면서 갈 수 있겠다. 고마워요. 너 이제 밤에 이제 조심해. 피카츄란 말이야. 전기를 쏘고 막 그러는 피카츄야. 맞아, 피카츄. 전기를 쏘는 피카츄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고마워요. 어? 저기 이쁜 여자가 있군. 쫓아가야지. 어라? 어? 빨리 가네. 어? 누가 쿵쿵 거리는 것 같은데? 어, 아무도 없네. 자, 그럼 다시 한 번 갈아봐야지. 어? 어? 또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를 발견한 것 같아. 전기를 쏴야겠어. 내 전기 공격을 받아라. 끝! 무표는 자신의 타. zygy. 고추 향근하고 무슨 물파수 향근하고 없ㅅ. 매운 곡들이 더 심쫓어. Billie 아프다. 아프고 있잖아. 신이의 핫. cheap. 아 mouse70. 아 suas이. 내가 이겼다. 어 살려 1966 savior scrubàyRC님 때문에 다행이다. 안심이야. 눈이 너무 매워 가야지 여러분 오늘 호신용 스프레이를 만들어봤는데요 위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 호신술도 좋지만 호신용 스프레이가 있다면 더 쉽고 빠르게 위험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들 때 매운 고추나 소주는 여러분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여러분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부모님과 함께 만들도록 해봐요 알겠죠? 네 약속! 세이도 약속! 약속! 응? 오늘은 옆에 있는 쪼꼬미 언니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예 못했어요 재밌었나요? 나중에 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갈게요 안녕 여러분 꼭 조심하세요 아이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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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 찬느라 힘들었네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 꺽 꺽 꺽 ạ 아이야라 빨리seat 사랑 D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